자 이번에 시향분석 드릴 종목은 오늘 상한가치인 종목이죠 KGP 입니다 KGP 동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540원에 추천을 들어 가지고 약 3400원 까지 가요 약 650%의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 중인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 종목이 지금 저희가 추천했을 때가 약 540원 때였으니까 540원에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거의 뭐 400원 까지 빠지니까 기술적 반등이 오면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는데요 자 동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빠져나올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신규 매수 들어가시는 분은 지금 이 종목은 위험하다 무조건 싸다 라고 해서 사기꾼들한테 속아 가지고 이 종목을 잘못 매수 들어가면 큰 낭패를 당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제목을 확실하게 확인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저희 카페에서 동종목을 언제 추천드리고 650%의 수익을 어떻게 낳았는지 여러분들한테 간단하게 안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저를 찾아오실 때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저를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꼭 소개를 시켜 드려야 될 게 있는데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자 이 종목이 저희가 왜 540원에 추천을 드렸는가 자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두 번째 카페인데요 자 KGP 2, 3년 전에 제가 완전 바닥 540원에 추천드렸을 때의 잠재자산하고 지금 현재 2, 3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잠재자산하고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주를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야 이 종목은 재무구조가 그때 당시에도 그다지 좋지는 않다 그렇지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당장 감자를 당하거나 상장 폐지를 당할 정도의 종목은 아니기에 기술적 분석주로 내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린다 저한테 재무 차트 교육을 받은 사람한테만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야 이 종목 기술적 분석주다 그렇게 해서 추천을 드렸을 때 이 종목에 그때 당시에 KGP의 잠재자산을 보고 이 종목을 너희들이 매수해 놓고 1, 2년만 기다리면 짧은 기간 안에 600%는 무조건 먹는다 먹을 수 밖에 없는 종목이다 작전세력이 아주 강하게 꼈다 그렇게 해서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고 있는 종목 물린 종목 그리고 앞으로 투자할 종목 꼭지 목표가나 잠재자산을 알면 몇 프로 수익이 날지 쪽박이 날지 대박이 날지 정확하게 저한테 질의하시면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몇 만원 아끼지 마시고요 상장되어 있는 전체 종목을 다 시향 분석을 해드리니까 저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종목이 저희 카페에서 540원에 매수 의견을 드린 거거든요 540원이니까 대략 여기쯤 됩니다 여기가 500원대네 여기가 자 여기서 매수 의견 이 구간이나 이 구간이나 매수 의견 드렸을 겁니다 자 이 구간 때 매수 의견 드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이 거의 640% 가까이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급락을 할 때 급락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 잘못 들어가면 이게 사기꾼들한테 속어 가지고 다 물려 버리는 겁니다 이게 몇 푼 먹고 빠지고 몇 푼 먹고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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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가 더 올라가겠지 이러다가 한방에 돈 다 물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무튼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동종목에 대한 시향 분석을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KGP 저희 카페에서 540원의 매수 의견 드려서 이 종목은 무조건 640%는 먹는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한번 시향 분석 글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차트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KGP 바닥에서 매수해 가지고 150% 아, 720% 주익이 난 거네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 시향 분석 자료 이렇게 해서 저희 카페에서 시향 분석해 드리는 이 자료가 있습니다 바닥 분석가 520원 자 그 다음에 150% 150% 수익 중 뭐 이렇게 해서 약 720%의 수익을 내고 지금 급락 중인 이런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저를 찾아오시라 2016년도 11월 15일입니다 2016년도 11월 15일 2016년도 11월 15일 2016년도 11월 15일이면 대충 이때쯤 되네요 대충 이때쯤 제가 이 종목 여러분들 사기꾼들 카페 자 요새는 작전 세력들이 전부 다 사기 사기를 치려고 주식 카페를 하는 데가 무진장 많다 그런 데에서 여러분들 무료 문자 메시지 무료 추천지 받거나 아니면 돈을 내더라도 돈 내고 유료 가입을 하더라도 문자 메시지 보내고 추천해 주는 그런 카페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게 다 사기 당하는 거다 제가 조심하십시오 이때 고점에 물리신 분은 하루빨리 나를 찾아와라 이렇게 11월 15일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하게 이 종목 위험하다라고 시험 분석글을 적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목은 이미 이때 당시에 520원에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하고 지금 현재 잠재자산하고 보면 여러분들 이 구간도 지금 위험한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세요 도대체 얼마짜리인가 이게 이런 종목을 앉아가지고 3,000원에 매수하면 2,000원에 매수하면 이게 죽으려고 작정하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개미들 입장에선 사기꾼들한테 속아가지고 물론 다 눈탱이 당하고 전재산 깡통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쉽게 사람을 찾지 말고 발품 팔아서 저 같은 사람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자 이 종목 지금 여기에서 바닥 짚고 바닥 짚고 지금 3,000원까지 올랐다가 또 여기에서 또 바닥 잡는 거 같으니까 오늘 상한가 쳤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달라붙었다가 인생 폐가 망신한다 잘못하면 하루 빨리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저희 카페에 오시면 여러분들 이런 대박 바닥주가 이런 대박 바닥주가 왼쪽에 보시면은요 목표가 100%에서 1000% 대박 기대 추천주 이렇게 해서 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지금 100개가 있습니다 지금 100개 이런 바닥 부정 자 최하 100%에서 300% 먹을 종목 자 500% 먹을 종목 자 여기서 다블만 치면 1000% 짜리거든요 바닥 추천하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140% 수익 중이고 현재 95% 수익 중인데 이런 건 140% 올랐으니까 제가 추천 안합니다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 그리고 왼쪽에 붉은태양 주식 시리즈 하면 여기 보면 맨 왼쪽에 500탄 모음집이라고 있잖아요 자 이게 이 500탄 모음집이 여기 밑에 500개가 있는데 왼쪽에 보면 붉은태양 대박 시리즈 해서 이렇게 50개씩 보시면은요 940% 700 487 785 847 300% 2000% 800% 570% 이거 다 실전 수익률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여러분들 들어보시고 다 동영상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런 이런 종목을 이미 이 종목은 다 꼭지 못 벽고 쳤으니까 이제 바닥을 치고 1, 2년만 기다리면 500%에서 1000% 여러분들이 천만원 투자하면 1억이 되고 1억을 투자를 하면 10억이 될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저희 카페 아직 바닥 분석주가 지금 100개가 있습니다 100개의 주인공이 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카페 명처럼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대박인 인생으로 완전하게 통째로 바꿔드립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